그냥 업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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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안녕하세요 옴루입니다 네 아 두 분 정말 내 말 되신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쇼케이스에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로 SBS 런링맨 뽑으실 건데 몸 쓰는 예능 아니면 머리 쓰는 예능 뭐가 더 좋다? 하나 둘 셋 머리 쓰는 예능 오 누구 다 머리 쓰는 머리나? 어 머리 아니에요 아 아닌 것 같다 왜 왜 머리 쓰는 예능 왜 이렇게 하고 싶어요? 지금 제가 몸이 이렇기 때문에 머리도 좀 써보려고 합니다 불러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질문을 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 쓰는 예능의 기본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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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쓰는 예능의 기본입니다 자 준비 시작 칠칠해 하하하하 대박 아 이렇게 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닐 게 아니라요 너무 폭탄거리니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공씨부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죄송합니다.